안녕하세요. 로로 아들라입니다. 오늘은 국내 특화기술로 만들어진 국내 브랜드 BRTC로 완성하는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안티폴루션 풀메이크업 클렌징 오일 초미세먼지부터 짙은 화장까지 지워주는 클렌징 오일이에요. 화학원료인 미네라 오일은 제로 순한 식물성 오일만을 사용해 피부에 자극없이 쓸 수 있어요. 데일리로 부담없이 쓰기 좋은 320ml 대용량 사이즈 립스틱부터 아이라인, 마스카라까지 완벽하게 지워줘요. 물기 없는 손바닥에 덜어서 두꺼운 메이크업을 한번 지워볼게요. 부드럽게 롤링해서 마사지해주세요. 약간의 물을 묻혀서 오일이 우유빛으로 변할 때까지 한 번 더 마사지해주세요. 미온수로 헹구고 닦아주면 완벽하게 클렌징된 걸 볼 수 있어요. 순한 식물성 오일인데도 강력한 클렌징 효과를 볼 수 있는 클렌징 오일이에요. 다음은 V10 필링 패드 각질 케어에 자극적이지 않은 PHA 성분이 들어있어서 데일리 제품으로 딱이고 10가지 비타민 추출물 함유로 피부톤까지 화사하게 케어해줘요. 여기 들어있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은 피부 진정을 도와줘요. 엠보싱 면으로는 T존과 턱의 각질을 제거해주고 반대쪽 평면으로는 피부 진정 케어를 해줄게요. 150ml, 80매의 패드가 모공과 피지를 싹 잡아주고 피부를 맑게 해줘요.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비타민 필링 패드는 거칠고 칙칙한 피부를 매끄럽고 환하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V10 멀티리프트 슬리핑 팩 꿀잠을 자고 일어난 듯 잠자는 동안 환하게 피부를 밝혀주는 비타민 수면 팩이에요. 10가지 비타민 추출물과 비타민 펩타이드 성분이 피부톤을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필링 패드와 마찬가지로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함유되어 진정 케어가 가능해요. 피부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기미 잡티를 케어해줘서 피부가 맑고 건강해지고 바른 후에는 흡수가 빨라서 묻어남이 없어요. 미세먼지부터 짙은 화장까지 깨끗하게 클렌징해주는 안티폴루션 풀메이크업 클렌징 오일 각질 케어와 피부 진정, 피부톤까지 관리해주는 V10 필링 패드 환하고 촉촉하게 피부를 관리해주는 V10 멀티리프트 슬리핑 팩 이렇게 오늘 소개한 BRTC 제품들은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세요.